ㄹㄹㄹㄹㄹㄹ 어서오세요 어떤 애완동물을 찾으시나요? 털 안 빠지고 사료 신경 안 써도 되고 성가시게 굴지 않고 시끄럽게 굴지 않고 똥오줌 처리할 필요 없는 애완동물 없나요? 그냥 키우지 마, 이 X마련아! 헤헤,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X신을 보면 쌍욕을 하는 병에 걸렸거든용 신기하네요 저는 대머리를 보면 입술을 올리는 버릇이 있슴당 헤헤헤 개 같은 XX 아무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손님이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완동물이 있긴 하죠 오, 뭔데요? 바로… 금붕어입니다! 에이, 금붕어는 금방 죽잖아요 어허, 모르는 소리 금붕어는 잘 키우면 20년은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아름답고 오묘한 색깔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죠 어항에서 헤엄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라고요 애완동물을 돌보기 힘든 바쁜 현대인에게 금붕어는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헤헤, 오래 살라고 이름을 장수라고 지었어 처음엔 좀 망설이긴 했지만 오늘 널 입양해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앞으로 20년 동안 잘 부탁해, 장수야 뒤졌네… 흑, 흑, 장수야… 장수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!! 이걸로 헤쳐주세요 미친 새끼냐? 아샤!!! 어메, 이 X발 깜짝이야!!! 야, 이 대머리 새끼야! 니가 나한테 사기를 쳐!!! 어허, 왜 이러십니까? 어제 나한테 판 거 병든 금붕어지!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룻밤 새해 죽을 수가 있어!!! 아니 뭔 헛소리야!!! 금붕어가 왜 죽어? 제일 팔팔한 놈으로 골라준 건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서는 죽을 리가!!! 아니 그럼 왜 죽냐고!!! 난 보기만 했는데!!!